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회화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Hello everyone, welcome to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민경입니다 네,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ry Again 그거 이미 했어요 아, 네 자, 농담이고요 하실 때마다 보니까 귀엽네요, 그죠? 그래요? 네, 좋아요 근데 이렇게 지진을 만드세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약간 좀 멀어진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느낌적인 느낌?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네, 마이크를 이렇게 사실 마이크를 움직이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표현 기억나세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 하는 거 I'm busy 다음에 동사 ing 쓰시면 돼요 나 지금 전화하느라 바빠 I'm busy calling 네, 아니면 I'm busy 그건 전화를 많이 하는 거고요 I'm busy talking on the phone I'm busy talking on the phone 전화를 받는 거면 I'm busy 한다면 뭐랬어요? answering 이거는 주로 이제 MD분들 뭐죠? TM 텔리마케팅 그러니까 TM분들 그렇죠? 전화 거시나 바쁠 수 있구나, 이분들은 그렇죠 비서분들이 I'm busy answering phone calls 됐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라고 할 때는 I spend 그 다음에 시간 Time 그 다음에 ing 나 여름을 수용하느라 썼어요 I spend my summer swimming 맞아요, 근데 지나간이니까 spent I spent Spend 그러면 이제 쓰다는 뜻이니까 I spent my 아니, I spent this summer I spent this summer I spent this summer I spent this summer 그렇죠, swimming Swimming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 제가 spent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드로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요 Spend Spend는 길게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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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앞에 모음도 짧게 하면 더 쉽습니다 자, 오늘은요 3번하고 4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나는 예를 들면 뭐 DVD 사는데 돈을 많이 써 나는 뭐뭐 사는데 돈을 많이 써 할 때 물론 당연히 얘도 I spend a lot of money buying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거 말고 얘는 뒤에 동작을 쓰지 않더라도 돈을 받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쓴다 I spend a lot of money I spend a lot of money on DVDs On DVDs 이렇게 언만 쓰시면 돼요 저는 신발에 돈을 많이 씁니다 I spend a lot of money on shoes 맞습니다 Sam I spend a lot of money on coffees On coffee 돼요? 네, 돼요 On coffee 커피 됐죠? 그래서 커피 사 먹냐고 돈을 많이 쓰시는군요 네 커피 전문 좀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혼자 제가 볼 때는 그냥 혼자 사 마시는 게 더 돈이 덜 드네요 그럼요 아기 열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힘듭니다 자, 그래서 I spend a lot of money I spend a lot of mone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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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상 쓰시면 돼요 대상 네, 그 다음에 A lot of를 다른 말로 Lots of라고도 해요 Lots of 네, 어를 빼버리고 L-O-T-S 띄고 O-F 그래서 책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Lots of 네,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나는 너무나 많은 돈을 옷에 쓴다 I spend a lot of money I spend a lot of money I spend too much money On clothing I spend too much money On clothing 맞습니다 자, 나는 그녀한테 돈을 엄청 써라고 할 때는요 I spend too much money On her 맞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녀한테 가서 이것도 받치고 저것도 받치고 그리고 차이고 그리고 차이고 자, 예를 들면 네, 네,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슬픈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포인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니, 능력이 되면 왜 뭘 못 사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네, 네 본인이 원하는 행복과 네 상대편이 원하는 게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딱 그게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건데 상대편이 그걸 원하는가 그게 안 맞는데 서로 그런치 하고 있는 게 제일 불행한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간단합니다 인생이 간단해요 맞아요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포인트는요 많은 돈을 쓴다 돈을 lot of money 해도 되고요 lot of money 아까는 lots of money도 있었죠 네 다른 말로는 tons라는 단어도 써요 tons? 네, 1톤이 천 킬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t-o-n이 ton이죠 네 거기에 S리보트는 tons 음, tons 네, 그래서 tons of money tons of money 머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달러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tons of dollars tons of dollars 달러즈하고 똑같은 표현이 구호차서는 bucks라고 그래요 bucks 네, b-u-c-k 버그이 a buck 하면 1달러고요 a buck 그다음에 bucks 하면 2달러 이상인 거죠 음 그래서 tons of bucks tons of bucks 나는 그녀한테 돈을 엄청 쓴다 I spend tons of bucks on her I spend tons of bucks on her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여러분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네 금방 나왔던 lots of 대신에 a lot of 한번 써볼까요? I spend 뭐 하는데 많이 쓸까요? 그래서 어학원에 어학원 랭귀지 스쿨즈죠 한 군데가 아니면 랭귀지 스쿨즈가 되겠고요 랭귀지 스쿨즈 됐죠? 네 그 다음에는 나는 정말 식비로 많은 돈을 써 I spent too much money on eating?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게 뭐예요? Food Food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많은 게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그 다음에 much money much money 그 다음에 어 빼고 tons of money tons of money lots of money lots of money 또 마지막으로 oodles of money 그건 뭐예요? 네 바로 oodles가 우리말로 아 부지기 소로 억소로 맞네 이 느낌이 oodles oodles 네 그래서 oodles의 에스컵트입니다 oodles o-o-o-d-l-e-s oodles of money oodles of money 약간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또 쓰여요 oodles of money on food 억소로 많이 쓴다 억소로 많이 쓰네 oodles of money oodles 많네 그 다음에 수입의 반을 청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뭐 utilitie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보면은 수도세 그쵸? 네 가스비 이런 것들 어떤 utilities를 보통 얘기하는데 utilities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쓴다 그 bills에요 bills bills 네 그래서 국가에서 내는 뭔가 세금 같은 거 그죠? 자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청구 집에 날아오는 통 뭐라고 쓰나요?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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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지서에 쓴다라고 해서 half of my income half of my income 네 half half 네 half가 아니고 아니요? h-a-l-f는 l이 무금이에요 아 그래요? 네 half가 아니고 half에요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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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half time이 아니고 half time이잖아요 half time 그러면 half time 도와주는 시간이죠 네 half half time 길게 half half에요 half half 그러면 영국식이고요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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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half of my income half of my income 네 수입의 반 정도를 고지서에 쓴다 I spend half of my income on bills bills b-i-l-l-s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쓴다 그래서 spend 그 다음에 많은이 a lot of lots of lots of tons of oodles of 이렇게 네 가지 쓰이면 됩니다 재밌다 됐죠? 네 자 맨 마지막으로 4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책이 251페이지고요 네 저는 뭐뭐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편이에요 뭐뭐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힘들다 I'm It's so hard It's so hard It's almost impossible 쓰여도 돼요 근데 우리말로 고생하다 고생하다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책에 I had a hard time I had a hard time getting a job getting a job 직장을 구하는데 취업하는데 정말 그렇게 힘들었어 고생해서 취업하느라 고생해서 뜻입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I had a hard time getting a job 됐고요 I had a hard time 찾다 finding? 네 finding your home? 맞아요 finding your house finding your home finding your place finding your place 부어짓은 place를 제일 많이 써요 house 단어보다 오히려 Hey 너희 집을 갈까? 우리는 집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house 단어보다 place를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도 finding your place 됐죠? 네 이거 finding 연결하면 돼요 주차공간 찾느냐고 정말 힘들었어 finding 주차하느냐고 힘들었으면 뭐예요? 주차하느냐고 하느라고 주차 parking parking 쓰시봐요 한번 쓰셔보세요 I had a hard time parking 그렇게 쓰셔도 돼요 I had a hard time parking I had a hard time parking You know what? Wow This area is like hell Too many cars So I had a hard time parking my ca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됐고요 그래서 I had a hard time finding parking space I had a hard time parking finding parking space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녀와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힘들었어 I had a hard time talking with her 됐어요 그러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쓰면 hard time 대신에 I had a good time 맞습니다 I had a good time I had a good time 다시 말아도 돼요 I had a real good time great time fantastic time 무슨 뭐 fabulous time 다 돼요 오우 근데 가장 흔한 게 그냥 I had a good time I had a good time 그래서 옛날에 영화 뭐죠? 케이티 선전에 했죠? Have a good time 맞아 맞아 Have a good time 이거잖아요 음 훨씬 지난 옛날에 벌써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쌤 전 왜 알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날 숨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정말 자 그다음에 엄청나게 좋은 시간을 그렇게 가졌다 I had a great time I had a great time 그렇죠? 옛날 학교 시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I had a great time 생각이 거꾸로 하는 거죠 Thinking Thinking Back Thinking back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Thinking back on school days Thinking back on school days 아 언이 또 쓰이는구나 네 O N 그 즈음으로 탁 가서 붙어서 그렇죠 보는 거구나 맞아요 옛날에 학교 학창 시절에 딱 달라붙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정리해봤고요 네 네 여러분 Spend랑 그다음에 Have a hard time 이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A Q&A 타임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거 한다고 했었잖아요 뭐였죠? 다 함께 차차차 뭔데요? 차차차 차차차 TTT 네 TTT 네 그 차는요 네 원래 시작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예전에 신농씨라고 하는 모르시죠? 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미국의 아니 미국이래요 중국의 최초의 일종의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지역사회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신농씨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나라를 조그맣게 그때 그 사람이 농사도 찍고 자연과 이제 무라일체가 돼가지고 하다가 우연히 찻잎이 자기 이제 따뜻한 물속에 떨어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뭔가 끓여먹다가 보니까 좋은 맛이 나네 어머머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차예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네 차는요 우리가 보통 뭐 종류가 뭐가 있어요? 녹차가 있고요 녹차가 있고 홍차 홍차 홍차가 있고 허브티 허브티도 있고 중국에서 먹는 우롱차도 있고 우롱차 울롱티도 있고 그죠? 되게 많잖아요 백차도 있고 뭐도 있고 아 맞아 백차 그런데 이런 모든 종류의 차는요 네 다 나무가 딱 하나예요 티트리 그 종류가 딱 원래 하나예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나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 그 차 나무의 이름은 카멜리아 시냄시스라고 하는 나무예요 원래 카멜리아 시냄시스 할 때 그 시냄시스가 원래 신 그러면 진 진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진시황 때 그 나라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진 나라의 맨 처음 황제다 해서 진 시조가 되는 황제 그래서 진시황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기원전 212년인가 이때에 도량형을 통일했죠 문자를 통일해버리고 딴 문자 쓰면 다 죽여버리고 무서워 그런데 그거 덕분에 그게 물론 안 좋은 게 있지만 그거 덕분에 지금 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문자가 다 다른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힘들죠 언어가 거의 천몇 개예요 방언이 공식어만 그러니까 공식어가 힌디지만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힌디가 남쪽에 가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준 공식어가 22개예요 진짜 많죠 네 진짜 많네요 그래서 그만큼 인도가 더디게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때문에 그래요 카스트 제도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그만큼 또 매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그럼요 다 나눠져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찻잎이 있잖아요 찻잎은 다 손으로 따야 돼요 아 기계를 딸 수도 있겠지만 손잎으로 다 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따는 게 힘들어요 아 그런데 어쨌든 찻잎을 따잖아요 네 찻잎을 따서 네 얘를 갖다가 맨 처음에 부벼요 부벼요? 부비면 세포벽이 파괴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 발효가 돼요 얘가 아 그러면은 홍차나 녹차를 홍차나 우롱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문제인지 아시겠죠? 근데 발효되지 못하도록 네 얘를 맨 처음에 쪄버려요 쪄버려요? 쪄면은 발효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걔를 따뜻하게 덮음을 하죠 커다란 따뜻한 솥에다가 찻잎을 넣고 계속 말리면서 얘를 이렇게 하죠 그걸 덮음이라고 해요 아 아 그래서 그 덮음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먹는 차가 녹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를 발효시키잖아요 네 그게 우롱차예요 우롱차 음 울롱티인데 그 수분을 보통은 그 위조 과정이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수분을 드라이압을 시키는데 네 제가 알기에는 한 뭐 78%인가 정도로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만 하면 색깔이 그렇게 약간 그 우롱티처럼 그 색깔이 나와요 약간 무슨 색깔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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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비슷한 색깔 음 네 그리고 걔를 완전 다 발효를 시켜서 두잖아요 그러면 검은색게 거의 커플이 짙은 그 동색깔 플러스 검은색이 나오잖아요 그게 홍차예요 그게 홍차구나 거기에 다른 것들을 가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베르가모시라고 하는 거 버리야무스를 집어넣으면은요 그게 바로 얼그레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딴 걸 집어넣으면 그렇게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홍차나 우롱차나 이 모든 차들의 나무는 딱 하나예요 카멜리아 시냄시스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다 다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것들을 허브를 집어넣어서 이제 서로 발효를 같이 시키면 백차도 됐다가 뭐도 됐다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허브티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차나무 잎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우리가 허브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카모마일 있죠 맞아요 카모마일 카모마일은 원래 차나무랑 전혀 상관없고 카모마일 티가 따로 티트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해가지고 근데 티는요 저는 만들어 먹을 때 네 여러 가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오 어떻게 해요 이게 꼭 티트리 말고도요 네 나무도 비목나무라고 있거든요 네 비목나무를 잘라서 먹으면 맛도 괜찮아요 끓여 먹으면 신기하다 황첼나무도 있거든요 황첼나무가 이제 뭐 고혈압을 줄여준다고 해서 나 이런 거 왜 알고 계시던데 저 고혈압도 없는데 너무 웃겨 웃기죠 네 뭔가 좀 호기심이 있어서 티를 얘기하다가 의학으로 이게 채널이 변경된 것 같은 약간 그래서 황첼나무 차나 비목나무 차 네 고혈압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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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가면 네 거기 화개장터 근처에 있거든요 화개장터 다원들이 진짜 많아요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대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들려보시고 가서 직접 그 다원에 앉아가지고 차를 드실 수 있어요 좋다 직접 사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있어요 도심다원이라고 도심다원 이야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도를 도를 닦는 마음으로 차를 마신다 도심다원이에요 다른 것도 되게 맛있어요 다 근데 제가 저한테는 도심다원에 무슨 차가 제일 많냐면 저희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근데 제가 잘 주문을 해먹어요 거기에서 거기 있는 두 부부께서 8대째 해오고 있는 곳인데 정말 인상이 좋으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피부 남자분 피부가 정말 예술로 깨끗해요 티를 먹어야 되나봐요 여러분 지금 이 근철쌤 제가 항상 옆에서 가까이서 보는데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오늘은 아침에 EBS EBS 녹화하고 온 거야 지금 요거 이렇게 살짝 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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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엄청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지는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포인트가 거기 계신 분은 진짜 광채가 나더라고요 정말 티를 많이 먹어야겠구나 네 그래서 제 기억에 한번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차가 뭐냐면 잭쌀이라고 있어요 잭쌀 이거까지 할 테고요 나중에 한번 도심다원에서 1년 정도 2년 정도 바깥에서 말린 차 이름이 잭쌀이에요 잭쌀 잭쌀 잭쌀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거기에 뭐 우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는 다 먹어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걸 블렌딩을 해서 먹어요 비목나무 집어넣고 가끔 황칠나무 넣고 연잎 같이 넣고 섞어가지고 먹으면 어우 향이 향이 정말 그리고 그 차를 끓여 먹잖아요 나중에 차 끓이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번 우려먹잖아요 그걸 버리지 말고 게 찬잎을 그냥 원래 있던 무라고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끓여서 거기다가 떡국을 끓여 먹으면 돼요 아 그거를 또 그런 육수처럼 네 맞아요 그러면 너무 향이 좋아요 진짜 향이 좋아요 그래서 떡국을 끓여 먹거나 저는 거기다가 호박 단호박 있죠 단호박을 썰어서 집어넣어요 네 아휴 나 배고프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데 단호박 넣어가지고 네 아 진짜 순서가 있어요 뭘 만드는데요 왜 주먹지 제근데 단호박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데요 그러니까 빨리 대불어 이거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차 얘기가 지금 I'm 뭐였지 앞에 문장이 복습을 통해서 네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Q&A는 이렇게 차에 대한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차차차 차차차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okay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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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